제 인생이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번호 좀 쓰다. 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손잡아도 막 틀려가지고.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말 못 할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지금 데이트 중이냐. 얘냐. 이 남자친구 동아리 가입하라고 했는데 왜 가입 안 했어. 딱 적어놓고 대출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 감기 조심하고. 저 뭐 우리 여행 가는 거 있잖아. 잠깐 말라고 했잖아. 잠깐. 저희 선생님. 여행을 가서 생각해보면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번에 황쌤 투어에서 안면도를 왔습니다. 너 때문에 꿈 썼잖아. 뭐해. 뭐야. 어떻게 얘기해. 진짜 이쁘긴 하다. 뭐 받아 와봤지. 근데 안 들어가냐? 그냥 난 특별해지고 싶어. 넌 뭐하고 싶어? 난 평범해지고 싶어. 특별해지는 게 싫거든. 난 설레일로 가입하고 싶어. 그리고 Roman 여행. We'll be right back. We'll be right back. We'll be right back. With your first friend. The Next Friend is in the post. We'll be right back. We'll be right back. We'll be right back. We'll be right back. Even in the post. We'll be right b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